작은손자가 참여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갑니다. 벤쿠버 다운타운입니다. 비가 옵니다. 오르퓸스 데아터에서 공연합니다. 전에 빅뱅의 태양이 여기에서 화이트나잇 공연을 할 때 큰손자와 같이 갔었어요. 공연장소 오르퓸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오르퓸 공연장은 그리스 신화의 올페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. 1927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니까 거의 100년 된 공연장입니다. 실내장식이 화려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. 큰손자가 초등학교 때 빅뱅의 팬이었어요. 태양 월드 투어 때 백약 공연을 이 올뚱 극장에서 왔습니다. 일어서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연을 즐겼어요. 오늘은 작은손자가 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바이오리니스트로 참여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. 벤 VAM은 벤쿠버 아카데미 오브 뮤직의 약자입니다. 앰상자가 벤위 splendid 합니다. 벤을, 계속해서, 공연은 촬영 금요일에 소녀의 피아노 녹취가 끝났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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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주가 정말 좋았어요. 손자 덕분에 오늘 참 즐겁게 오케스트라 공연을 들었습니다. 축제가 끝난 기분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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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non 오늘 참 흐뭇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수고했다.